오곡백과 말들은 들녀기 아름답습니다 와 황금빛이 물들입니다 참새 때가 과일 나무에 부터 난리 났네 호박 어디 있는거에요? 훔쳐갔어? cctv 돌려요 나멜걸 왜 따가 아직 이만큼 제일 큰거에요 웬일이야 홍수 갔다간건 아니죠? 홍수님이요 큰거 하나 있고 이거 아직 이건 덜 익었는데 덜 익었다 그치? 덜 익는데 왜이래 다 따 호박이라 생긴건 다 따 호박이 왕따시만하게 큰게 있었는데 누가 금방 훔쳐갔어요 요거 비름이 씨를 안깨네 완전 황금빌력입니다 이 빨간꽃은 뭐지? 나팔꽃도 아니고 옷이 참 예쁘다 응 미니 나팔꽃인거 같아요 자 고구마도 잘 연둘도 있고요 자 잠자리가 가을 잠자리가 나왔습니다 잠자리 와 저 초록색 노란색 연두색 너무 예쁘죠? 완전 황금빌력입니다 오늘 오전에 따간거네 어젠 비왔잖아요 그쵸? 아까 있었어요? 아까 있었어요? 아이고 남의걸 왜 따갔어 아이고 여기 CCTV 없나? 야 어느거요? 여기 호박이 또 있어요? 나수로 따야되지않나? 나수로 따야되지않나? 이것도 배꼽인데 이것도 약꼽이에요 와 호박좀 보세요 여기도 하나있다 저기 이야 여기따 좀 뚫려도 올려 알 수가 없네요 몸이 이야 어우 잘생겼다 이쁘다 이따 나수로 잘라야되겠네 여기도 하나 있어요 제일 좋은거로 따갔구나 아까 있었다고 아까 그럼 마스크 따야되는데 아 아까 내가 범인 같거든 아 이야 제일 커요 그게? 어? 제일 커요? 제일 커지 이거 두 배만 하지 헉? 웬일이야 야 그거 누가 따가져 갔나 봐 여기 할머니 안작이셨었는데 아 에이 여자들은 함부로 못 따야되 나뭇고 도둑질 못해 어휴 못들어 못들어 매월당님 저 호박 무거워가지고 이거보다 더 커했어요? 예 그거 말고 으 크다 아이고 이것도 야 호박이 어 이야 진짜 깠어 이래 크다 아 이쁘다 꽃 같아 나 진짜 어 아 저기도 있다 짜자게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이 쌀쌀네 요 요 요 요 국쌀이 작은데 보여주세요 요 요 어이구야 요 요 요 쌀쌀 에이 아이 나 쌀쌀 그럼 여기 동네사람이네 이왕님은 가지 따느라고 정신없어요 가지 많아? 네 가지 좀 있어 다 따 다 따 아니 거기 또 있잖아 거기 앞에 조그만거 다 따 버려 그냥 늙어버려 늙어서 맛이 없어 아니요 다음주에 안돼 다 따 버려 그냥 조그만거도 다 따 그거보다 지난주에는 그거보다 더 짠거도 다 따갔어 그거 다 따라고 이왕아 여쭤 뒤에도 있어 저 밑에도 두개들 세개나 있네 거기 거기 있잖아 앞쪽에 그거보다 더 짠거도 다 따갔어 그 아래도 있어 아래 아니 그 조그만거 잡았던거 아래 아니 그 조그만거 잡았던거 아래 아냐 이파리인가보다 이파리 아 이파리요 아 이파리 아 이파리 아 이파리 호박 아이고 호박 호박이 엄청 큽니다 호박이 엄청 큽니다 호박이 엄청 큽니다 그니까 뭐가 호박이 엄청 큽니다 저기도 하나 있어요 어 그거? 그거는 놔둬 그거 딱 그거 딱 먹어야지 이것도 또 누가 또 가져가 몰라다 호박차다 삼발리네 아니 내 같은 사람이 놔두겠나 이런거를 하하 뭐라고 할 말씀 없으시네 그죠? 도둑놈 집에 도둑이 들었다 아 대도네 대도 그걸 대도라는거야 대도 그쪽엔 없을걸요 호박 여기 있어요 어 요쪽에 있어요 이쪽에 고구마는 언제 캐나? 고구마도 캐야 되는데요 다음주나 뭐 캐든가 해야지 뭐 여기도 있다 어디 이거 아냐 호박? 아닌가? 돌멩인가? 저거 이거 호박 아냐? 여기 봐 썩었나봐 어 호박이다 호박 호박이야 저 숲에 저거 숲에 저거 숲에 호박입니다 호박 그건 좀 크나? 우와 뚝 소리 나네 이야 우선 다 여전하여 이거 호박 잡지마 호박이 또 있어 거기? 호박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자 호박이 있어 그거 안 잡았어? 아이고 으쨰 우와 이거는 조그맣다 이쁘다 우와 아우 이건 내 호박 이건 내 호박 이건 내 호박 이거 하나 골라 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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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담좋 호박 여기 담좋 호박 이야 고 숲에 있었다 그지 응? 근데 쟤는 왜 이거는 왜 안 익었지? 가라지 조금 돼지 응 이거 싹 튀어오면 싹 튀어오면 호박 하면 되겠다 응 여기 너무 없어? 여기는 이제 없는거 같아 응 오우 저거 또 호박 비단해 어 물이 말랐어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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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땄어요 색상 많네 곧 색상 다음주에 달라고 다음주에 따야돼 왜 지금 따는 너무 어려요 너무 어려? 네 다음주에는 고구마도 캐야되고 아뇨 다음주에 너무 빨라 언제쯤 캐야나 다음주 다음주 다음주에는 그 다음주에는 캐야돼 그 다음주 10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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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때 10월 중순에 10월 두세주에 캐야돼 아니 지금 저거는 지금 송이가 이제 나온다고 나 온다고 송이 할 때 먹으려고 지금 뭐예요? 고구마? 호박? 아니 호박 호박 내 호박 송이하고 호박하고 볶고는 마지막 기가 막히지? 야 이거 하나씩 들어봐 못들어 무거워 엄청 무거워 아이고 짜고 무거워 야아 와아 아이고 왕호박 왕호박을 잊어버렸네 그게 몇개야? 하나 둘 다섯개 여섯개 일곱개네 여덟개였는데 아 수단 이건 제거예요 제가 발견했어요 내꺼 나는 그 옆에꺼 어떤거 이거? 응 그래 니안꺼 내꺼 야 이것도 이쁘다 이거 아주가 차를 이리 오면 되죠? 응 그치? 그러니까 차가 이리 오면 되죠? ㅋㅋㅋㅋ ㅋㅋㅋㅋ 괜찮아 야 여기도 하나 있다 큰거 저 파란거 저 숲에서 저 숲에서 있겠어요 저게? 팔에서? 이거요? 아 저 큰거 하나 있다 그치? 잘 봐나 한개 두개 지금 있어 아 두개 있어? 응 요요요 쪽에도 하나 있고 이거 이안꺼 이거 내꺼 이거 너 이거 가져가 아까 내가 일로 갈 적에 네 너무너무 너무 노출을 했구나 그니까 너무 잘못했어 이걸 했나? 나수로 잘라놔 한포래 어 그래 그냥 잘랐는지 이것도 더 잘라야죠 꼭지 아 도둑 집에 도둑이들 다 있어 대도에요 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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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도가 나타났다 아이고 색깔이 너무 이뻐 눈이 이제 뭐 아주 벼가 그치? 오 여기 이집은 배추도 잘됐네 어디? 여기 봐 오 배추가 진짜 맛있다 이야 와 배추 엄청 잘됐다 그치? 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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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큼이면 몇백만원이나 치다 고개 어 야 배추 진짜 잘됐다 배추 농사 잘되네 벌레도 안먹고 아주 저쪽엔 들깨 응 오 배추 엄청 싱싱하다 들깨 콩 뭐 포도 우와 아 선우 왔구나 후 선우 왔구나 호박 봐 호박 선우야 호박 봐 안녕 중성 중성 이케는가? 중성? 중성? 나도 중성하네 엄마랑 커플 오시네 어제는 파란거더니 선우 안녕 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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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잘잤어? 어이 잘잤대 어 차를 이리 밀어야 돼요 생긴 거 하나 갖다가 밖에 이렇게 호흡에 오느라 아냐 썩어 안 돼 썩어 안 돼 아파트는 썩어서 안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이쁜 거 하나 갖다가 이게 뭐야 선우야 선우야 엄청 크다 너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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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내가 호박 네 우와 손에 꼭 뽑으러 갈까? 꼬꼬? 어? 일로와 자 이렇게 해서 수박을 꼬박이래 꼬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를 수확했습니다 하나는 대도한테 뺏기고 대도한테 뺏겼어 저줍집에 저줍이니까 대도 아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오빠 이제 호박 신어야 돼 그거 박스에다 담지? 아니 그냥 그렇게 가져가? 호박도 박스에 넣어 두 개는 작은 거는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박스에 나온 그 이거를 다 옮겨 씨르면 되잖아 응 응 우여워 우와 이거 봐 이게 뭐야 이게 쌀 이리 와 봐 이게 쌀이야 쌀 응 봐봐 이야 신기하지? 저게 밥이야 응 와 이거는? 그거 네 다쳐 우와 이것도 씹어 나 잊어버리면 안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떨어지면 큰일 나 우탕탕탕 호박이 한찹니다 호박이 한찹니다 이야 호박이 한찹니다 호박이 한찹니다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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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색깔이 너무 이뻐 호박을 이제 차에서 내립니다 엄청 무거워 엄청 무겁지? 엄청 무겁지? 저울 갖다 대봐 쟤 봐 응? 무르포도 저렇게 너무 고감도 많네요 무르포도 여기 있네 숙성 우리 끼 두 배는 되네 야 이것도 내려야 되겠다 그치? 응 어우 안돼 이거 많이 들려버렸잖아 어 속성 헤헤 호박이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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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런거 호박이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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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알만 이게 할머니한테 가림불고 할머니꺼는 저거 속여가지고 할머니꺼는 오지 온다고? 이런거 있잖아 오게도 맛있어 오게도 맛있어 아따가 고개 놓지마 말라야 돼 이건 담주꺼 담주 호박 이왕 호박 호박이 어떻게 요리할수 골이 쫙쫙 찐게 호박수확 다 했습니다 호박수확 다 했습니다 호박수확 다 했습니다 isty